양주시청 볼링팀이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볼링 종목에서 종합 우승했습니다. 남상철 감독이 이끄는 양주시청 볼링팀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볼링 여자부 경기에서 평균 214점을 기록하며 195점과 183점을 기록한 가평군과 군포시를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일 남자부 경기에선 평균 207.7점을 기록하며 의왕 씨와 구리 씨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남녀부문에서 도합 1,600점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한 양주시청 볼링팀은 2년 만에 종합 우승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